무슨 올림픽 나갔대? 0.01초를 다투는 거야? 기껏 동네 한 바퀴 뛸 거면서 옷이 그게 뭐래? 그냥 추리닝 입고 달려도 될걸. 그게 다 남자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. 음란하기가 아주 그냥. 듣기 좋은 말로 페로몬이라고 하나 본데. 페로몬은 무슨 짓뿔. 그냥 해펴보니까 남자들이 꼬이는 거야. 솔직히 생긴 건 그냥 그렇잖아. 예쁘잖아. 이쁘긴 이쁜데 막 미치게 이쁜 건 아니잖아. 그냥 대충 이쁜 거지. 너나 나나. 그래 송이랑 비교해봐.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빈익빈 부익부가 될 만큼 차이나는 건 아니잖아. 증거를 찾자. 네? 강원님 방 혼자 쓰잖아. 남자를 끌어들였다면 분명 저 안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야. 어떤 증거요? 보면 알겠지? 찾아가 어떡하려고요? 베레포크 규칙 하나 남자를 끌어들이면 퇴실한다. 쫓아내려고요?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다. 밤차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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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단 거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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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여겼어. 내 방 앞에 왜 있냐고? 누구야? 방에 있는 남자. 남자? 맞아? 서남자 얘기하는 거야? 노트북 켜놓고 나왔어? 윤선배 알면 난리 난리 날 텐데. 그러니까 쉿. 어쩐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. 그건 그렇고. 남자 데려왔었지. 다채로운 질감 JTBC